오랜만에 본다, 그치? 그러게, 한 10년 정도 됐나? 응, 네가 우리한테 교환학생으로 왔을 테니까 대충 맞네. 한 12, 13년 전?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너희 회사 수석이었지. 형은 형 내 회사 수석이었고. 야, 너 혹시 그때도 알고 있었냐? 하여간 이 개새끼들 눈을 아주 개X로 보는 경향들이지. 여전히 우아하다, 너. 내가 나름 교양이 있는 사람이랄. 이번에 내가 왜 왔는지는 알지? 무슨, 너 알아야 되나? 그러지 말고 가져간 거 그냥 다시 줘. 그거 갖고 있어봤자 한국에서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요. 꼴로 뭐하시게, 어? 지금도 감당 안 되잖아. 그냥 주라, 우리. 우리가 세계 평화를 왜 잘 쓸게. 뭘 달라고. 아, 왜 이러세요 진짜. 야, 나 이거 호딱 해결하고 가야 돼. 이번 거까지 미스 나면 나 진짜 잘린다니까. 그리고 우리 어께 재취업도 어려운 거 잘 알잖아. 형 좀 도와주라. 아, 글쎄요. 뭔지를 알아야 도와주지. 아, 이 새끼 진짜. 아이고, 오늘 얘기 길어지겠네. 아이고. 야, 아직 아침 안 했지? 뭐? 우리 배가픈데 밥이나 먹고 갈까? 요 앞에 저기 우리 학생 때 먹던 그 김치찌개. 고기랑 비슷한데 있어. 콜? 음, 김치찌개 좋지, 콜. seated. 한글자막 by 한효정